자 오늘 3월 7일 목요일인데요. LS 머트리얼즈의 경우엔 오늘도 낙폭 흐름이 이어치면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LS 머트리얼즈 앞으로 어디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지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LS 머트리얼즈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의 이렇다 할 수급이 전혀 없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전혀 붙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이 나왔다가 낙폭 흐름이 강하게 연출되는 경우엔 공무가 부근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의 공무가 얼마였어요? 6천원 부근이었는데 자 LS 머트리얼즈 현 위치에서 6천원까지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공무가 부근까지 앞으로의 하락 추세가 열려있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우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경우엔 지난 최저점 구간인 1만 9천원 부근의 지지 라인에서 하반 경직 흐름을 보여야 공무가 부근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현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2만원 부근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의 지지 라인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자 LS 머트리얼즈 지난 최고점 자리 원래 강한 낙폭 흐름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왜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어요? 이때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LS 머트리얼즈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가량인데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150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MSCI 지수 편입까지 노릴 수 있는데 이 MSCI 지수가 뭐냐면 모건 스텔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적인 투자 지표예요. 즉 LS 머트리얼즈가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략 6천억 가량 시장가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용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이에요. 그래서 LS 머트리얼즈가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패시브 자금이 5천억 가량을 시장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난 낙포 크림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서도 터널 언더 흐름이 나오며 쌍고점을 형성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쌍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 상단 구간, 지난 최고점 자리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포 크림이 이어진 거고 물론 반등 흐름은 한 번 나오지만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쌍고점 매물대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마이너스 50% 폭락 크림이 나온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LS 머트리얼즈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쌍고점 흐름 이후에 마지막 반등 위치, 지난 최고점 4만 5천원 이상에서 분명히 여태껏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재료들이 모두 소멸된 만큼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전략 매도하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LS 머트리얼즈의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나 안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LS 머트리얼즈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지난 쌍고점 부근에 매물대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계단식 하락 구간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하며 공모가 부근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LS 머트리얼즈의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렸죠? 근데 도대체 왜 문자나 안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LS 머트리얼즈 보이죠 여러분들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자 보냈는데 제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우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2만원 부근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서는 섣불리 비중 추가나 아니면 신규 진입 절대 하지 마세요. 현 위치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 위치한 만큼 앞으로 2만원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가 매세가 유입되며 박스권 하단 구간의 지지 라인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러한 지지 라인에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만원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이 강력하게 형성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비중은 저점에서 늘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스 버티얼즈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엘스 버티얼즈에겐 앞으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코스닥 150 편입 기대감 엘스 버티얼즈의 경우엔 2차 전지 섹터에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 번 섹터 수납매가 돌며 반등 흐름이 나올 경우엔 엘스 버티얼즈의 시가총액 또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MSCI 지수 편입 한 번 더 누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슈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죽었던 2차 전지 섹터에 섹터 수납매가 돌면서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 2차 전지의 신기술인 이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다시 확보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낙박 흐름에서 벗어나 2만원 부근 이 박스과 하단 구간의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스 버티얼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엘스 버티얼즈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위해 앞으로 박스과 하단 구간까지 시색 강하게 눌리면 이 박스과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잡아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 이 반등 흐름이 최상당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엘스 버티얼즈로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엘스 버티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낙부 위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선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온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엘스 버티얼즈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이 반등 흐름 나온 뒤에 시세 다시 한번 꺾이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또 손실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엘스 버티얼즈 월요일부터 거래가 제기되면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엘스 버티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위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러브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로프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